lnf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lnf는 2022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8.63% 상승한 26만 9천4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지난 2022년 4월 19일 대비 약 1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lnf는 2022년 5월 19일 27만5천원 lnf는 2022년 5월 21일 7만9천3백원입니다. lnf는 2022년 9월 13일 63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nf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19.03% 상승하였습니다. lnf는 2022년 4월 25일 가장 많은 2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lnf는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2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lnf는 2022년 4월 25일 가장 많은 2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67%에서 약 22.1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22.6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1일 약 13.5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707억원이며 2016년 2,497억 대비 약 288.7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42억원으로 2016년 138억 대비 약 219.2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56%입니다. 순이익은 약-1,122억원으로 2016년 52억 대비 약-2,248.7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11.56%입니다. LNF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86.22배이며 지난 2016년 66.34배에 비해 약-229.9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24배이며 지난 2016년 3.97배에 비해 약 284.0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7.33%, ROE는 마이너스 17.67%입니다. LNF의 시가 총액은 9조 6,79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닥 종목 기준 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9,707억 6,08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43위, 코스닥 종목 기준 51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42억 5,2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122억 6,3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8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83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NF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2만원을 제시하였고 교보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3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6만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8만 2,400원에서 26만 9,4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